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하니까 지하철 표 끊어야, 아 이거 버스 표 끊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꽁짜네. 정말 오래전 기억인데 느낌이 다 있다니. 아레즈가 맡았던 그 보스턴의 특유의 그 쾌쾌한 냄새가 있습니다. 제거. 머리 끝이에요. 오, 여기 그치에 한 번 있었습니까? 목소리. 하하하. 귀엽다. 쉐이터. 네. 하하하. 나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여와동사에. 어, 표시를 보고 있는데. 목소리의 대신으로 보이던 거고요. 아마, 해서. 상당히. 아, 고맙습니다. 네. 아, 고맙습니다. 이렇게. 아, 고맙습니다. 60% 60% 영어 수업이라고 300% 1시간 200% 1시간 500% 홀 500% 100% 100% 100% 100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